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다가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병고 지고 귀신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강조를 한 내용이 되는데 예수님에게 저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대답하기를 저 여우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은 완전해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라니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라니 오늘과 내일은 갈 길을 가는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강조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오신 목적은 귀신 쫓고 병 고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야만 보금에 전파되고 그래야만 하나의 나라가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쩐가 정말 이런 역사를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사보금세에 3분의 2가 병 고치 귀신을 가득 찼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부활성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주님의 유언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만민에게 보금 전파라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렇게 하면서 보금 전파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금 전파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간단히 믿음이 뭘까 믿음이 능력인데 믿음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니고 동력 그러면 좀 쉽게 했더라고요 뭐예요? 동력, 발동기, 발전기 발전기가 5마락짜리, 100마락짜리 그 발동기의 마력만큼 파워, 능력, 힘이 있어요 왜 동력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돼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 인간 가운데 믿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게 되면 진짜 만난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의 파워가 믿음을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력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믿음의 크기만큼 동력의 파워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왜 동력이 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뜨거워 그 사랑 앞에 압도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가죠 나이에서 흘러 죽으셔서 내가 지옥 가는 데에 이슈님이 되어주신 그 지옥 고통을 담당했단 말이야 그분이 나이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잡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 이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감격하면 막 힘이 나죠 동력의 파워, 힘이 나야 되는데 믿음의 힘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강하게 밀려오느냐에 따라서 강한 믿음이 불이 타게 되어있고 뜨겁게 되어있고 막 그래서 숨겨도 오고 목숨 걸고 보금전하고 왜요? 뜨거우니까 사랑의 능력이든 정말 사랑을 느끼면 움직입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끝까지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돕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슴에 타니까 오늘 동력은 움직이는 힘이 되는데 동력이 뭐냐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양이 되고 칼로리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이 되죠 오늘 우리 성가 찬양 정말 참 감사한 게 자 말씀에 생수를 주시고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생수를 먹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움직이고 동력 그래서 믿음이 믿음이 동력이다 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만큼 파워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믿음은 현찰입니다 그랬더니요 자 현찰 현찰만큼 내가 현찰 1억이 있는데 그 1억만큼 돈을 주면 그거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1억 현찰을 가지고 10억짜리 빌딩을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안 주죠 10억 현찰을 주면 주지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어 그 큰 문제만큼 믿음을 키워갖고 믿음인 만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그 믿음이 눈에 쏙 들어와버립니다 하나도 안 컸어요 그러면 확신이고 그러면 이 믿음이 컸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왜 하나님 교통구가 생명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많이 줘 죽으면 그만큼 내가 힘있게 움직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에 아니 현찰 어떤 분이 현찰하니까 눈에 번쩍 띄갖고 나보다 저렇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감되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죠 오늘 내가요 믿음의 현찰을 잔뜩 넣어드릴 테니까 잘만 들으시면 여러분이 빵빵한 현찰로 저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의 영이오 생명이다 자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다 그런데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라 어? 말씀의 생명 영 영의 양식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을 먹어야지 설교가 신령한 영적인 젖을 잘 먹으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말과 말씀하고는 달라요 공자, 소콜라에서 다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혼이지 영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말 들으러 왔어요 물론 좋은 말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말부터 중요한 것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다 마시라 내 살을 먹자고 내 피를 마다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영의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내 영이 안 살아나면 그냥 끝나요 능력, 파워가 안 움직여요 믿음도 안 생기고 천국도 안 보이고 사기 탑탑하고 깎아보고 눌리고 머리만 벅잡고 희담이 없어요 믿고 가면 하늘에 뻥 뚫려서 능력이고 은혜가 오고 역사가 나고 움직이고 기적이 날 건데 아무것도 없어 종교인 관념적인 신앙 나는 이게 그래서 믿고 그래서 복 좀 많이 받은 게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의 젊은데 천국 주님도 못 만나서 처음도 못 했어 수박 거달끼 마당 받고 와서 갈까요?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성국 다 천국 어떻게 갈까 성령 집회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병 안 하고 짓고 제가 오후 두 집회 때 그랬어요 여러분 병 다 고친 게 아닙니다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집에 개를 참석하면 천국 갈 겁니다 그랬어요 말씀 계속 먹으니까 먹으니까 못 고칠 수 있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다르고 하는데 천국만 잘 가 천국 잘 가자 해야겠어요 천국 잘 갑시다 천국 그거 다른 당상인데 뭐 그거 힘드십니까 아니 그냥 다 오늘 왔어요 나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요 아니요 그런가요 믿음에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귀신조차입니까 귀신만 꼭 주시는데요 귀신조차한다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살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인가 다시 말하면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어진데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한 것 기도 오면 응답에 성령이 먼저 와요 성령이 오면 그때 이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 믿음 하나예요 성령 역사 응답하게 되는데 영적 신앙이 뭐냐면 영혼육이 있는데 이 믿음은 영에 속해요 영 근데 가짜 믿음이 신념에서 신념 내 확신 신앙 말씀 신념 네 생각으로 확신해봐야 아 보장이 없어요 세상에서 또 신념이 강한 사람을 성공합니다 겪고 끝까지 믿어 믿어 막 90% 성공이 10% 안될 수도 있어요 왜 보장이 없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말하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책임지겠지요 원약이니까 근데 신념은 내 확신이에요 그래서 속았지 그 신앙이 사한 믿음인가 말씀이 영이오 생명인가 영생의 말씀 맛을 알고 있는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자 그 말씀이 빛이오 생명이오 능력인데 믿음이 지금 동력이란 걸 계속 설명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한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 권세인은 새의 교훈이로다 귀실명하니 순종하니 나한테 권세인은 새의 교훈 귀신 명하니까 아이고 귀신 꼼짝 못하네 그 간단한 말이 굉장히 보금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구약에서 모세가 귀신 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 홍해도 그랬는데요 근데 귀신 쫓는 건 또 다른 영의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권세가 능력을 부리거든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권세 구약에서 백성이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이제 신약이 완전히 신약이 다 이루었다 휘량이 찢어져서 산이 기를 내서 하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약에서는 백성이 왕과 백성과 관계 우리는 자녀 관계 이런 놀라운 것은 보금의 안에 들어와서 빼닫는 건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믿음 얘기가 안 나와요 신약에서 막 믿음이 나오고 자 귀신이 당찬한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귀신이 발자국을 막 여러분 가만히 제가 자주 쓰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에 먼지가 있는데 아침 햇살이 딱 들어오면 먼지가 부어있어 전기풀은 안 보여 예수님이 참 빛이 오니까 먼지가 갔던 귀신이 들통이 나고 와 막 이 권세가 빛이 참 빛이 오니까 그래서 믿는 자 참 믿음이 쓴 주님과 연합하니까 주님과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니까 귀신이 들통나고 나갔다는 것은 그분의 진짜 생명 주님과 연합되다는 증거가 되니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민의에 따른 표적이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그러니까 귀신 들이니까 알고 꼬부라졌어요 원인은 귀신이에요 그것 다 쫓아 냈어요 전부 그 얘기거든요 양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책을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막 축사를 했더니 성도들 사이에서 영이 흘리고 그래서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 보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 그러면 자기 궁금했던 거 물어봤대요 자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왜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질문을 잘 묻은대요 반뼈을 그랬대요 아니 믿는 자 속에서 귀신이 물어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전구 아니고 통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원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받은 우리 인간들인데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못 보게 귀 눈 다 막아놨대요 그러니 그것이 쫓아 나가면 당연히 보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영이 열리고 영이 눈이 보이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영과 홍과 유괴되는데 여기에 예수 믿으면 영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홍과 유괴된 귀신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으면 영은 소생했어요 그러나 혼은 인격이고 마음이거든요 여기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귀신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쫓아내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여기도 통치가 된다 통치 우리가 혼은 마음이고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격이거든요 예수 믿고도 예수 성지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걸 깨뜨리고 부숴뜨리기 위해서 여기도 여기도 임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서 이 혼의 상처 미움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치고 유괴 질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영혼 육을 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영혼 육을 다 그 전인 모금이 그래서 안수도 오고 치유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해서만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는가 또 물어봤어요 계속 축사를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가 왜 성령께서 오셔서만이 그거 되고 왜 영혼 육에 의해서만 귀신이 나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참 지혜롭더라고요 지혜로운 것이 세 사람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똑같이 물어봐요 서로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따로따로 했는데 그래서 확실하구나 그걸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귀신이 좋고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은 영혼 문제 혼문 문제 마음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고 말하고 주임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것이 그런데 본인이 이 귀신이 좋다가 많은 공격받아가지고 아파갖고 누워갖고 한 3일 동안에 계속 받아놓을 정도로 아니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했어요 처음에는 귀신이 좋는데 재미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 성도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러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축사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막 공격이 와요 어둠이 막 싸워야 돼요 아프기도 하고 또 쫓이기도 하고 본인이 일주일을 둘은 누워있었다고 한번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뭘 느꼈냐 아픈 사람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겨커 내가 이 길이다 처음에는 귀신이 좋는데 재미로 어쩌지 않는데 지금은 사명으로 사명으로 제가 지난 목요일날 오전 그 집회 있잖아요 목요일날 오후 2시 집회 했거든요 사실 피곤해 이번에 집회는요 한 사람은 끝까지 시간 걸려 기어우 나가라고 그렇게 쫓이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번 주는 또 저녁까지 한다고 하네 그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목사님 고생 그런 말 좀 했을 때 목사님 좋아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즐기잖아요 목사님 재밌어서면서 그래요 아이고 한 사람 한게 또 난 똑같은 얘기 그러고 근데 여러분 내가 즐기고 재밌었던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이 원한 것이고 여러분 낫기만 하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 2부 때는 내가 용기를 내갖고요 안 수여갖고 안되게 해서 다 축사한다고 해갖고 성가 되면 날갖고 딱 근데 고맙게도 거의 다 팡팡팡 다 떨어져요 좀 이따 해보셔요 새로운 사람은 에이 기분 나쁘게 눈 쳐다보라고 하네 눈 감아 근데 그러던저러든 눈은 몸에 등뿌리니까 눈 쳐다보니까 볼상 사라웠고 그게 문제여 쫓이고 낫으면 좋지 암해죠 낫으려면 똥도 먹은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고 제자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임하시서 포르센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어디에 자유줍니까 마개권세 해방시켜 무엇으로 자유를 줍니까 이게 복음 진리 예수의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있는데 여러분 실제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 누가 져요 마귀가 져요 사업장에 귀신들이 묻고 내 자녀를 탈선하게 만들고 게임하게 만들고 용호사에 빠지게 만들고 다 귀신들이 그리고 음란의 용 줘가지고 그래서 이혼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자신이 되시는데 실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누가 통치 마귀가 통치고 있잖아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임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의 곳을 깨뜨리고 보금 전파에서 이 성령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두르고 내 영혼 권해지만 혼 육도 교원시키고 변화되고 거룩함 미루고 그걸 계속한 것이 보금의 능력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다 귀신이 나간 것 졸여지고 병이 나갔고 안수에서 불이 떨어졌다 하나님 귀신이 하나님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으로서 영이 열리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만들고 귀가 떨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병도 고침받지만 마음의 하늘에 기쁨도 오고 위로도 오고 평안도 오고 제가 안수일 때 딱 넘어지면서 머리나 가슴에 시원해요 상쾌해요 그리고 통증이 낫고 아니 저것도 귀신인가 저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 번은 낭릉병원에 우리 환자가 입원했는데 세상에 우리 여자 성도가 자기가 휘발위를 남편이 딴 여자 방에 뒤로 꺼 분장구 들어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이제 아마 그 여자가 미성이라고 휘발위를 딱 부끄러워 홀로 다가 얼마나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그럴 수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화상이 죽어요 그런데 누가 복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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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방 못 가요 화상 하고요 옷을 못 입고 있대요 다 벗고 있대요 그때 내가요 뭔 소리요 내 성도가 죽게 생겼는데 그 병원 갔어요 이놈의 귀신아 그때 한참 가요 가 하고 딱 쫓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그 다음에 간호사가 저 환자는 이상해 아니 화상에서 전부 몸에 타버렸기 때문에 소독은 따끔따끔해가지고 소독이 해도 따끔따끔 안 하대요 나섰어요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가 안다니돼 또 그 여자가 다음 남 만난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 없고도 아 근데 나섰어요 살았어요 백프로 죽어요 아이고 또 안 될게 목사님 이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화상 화상 환자가 아니 나섰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도 다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 그것들이 들어와서 음랄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우게 만들고 혈기나게 만들고 못된 성격을 만들고 근데 나이제리아의 나이제리아의 조시아 목사님 교회의 양 목사님을 가갖고 봤는데 아주 자기 오줌 똥까지 다 먹고 막 미쳐갖고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닭이 똥 먹어 귀신이 줘갖고 쫓아주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히 했다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둠의 영이 들어오니까 별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자꾸 코로나 때문에 휴고도 올 것 같고 휴고 시점은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준비해야 되는데 구원 갖고 자꾸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사형리에서 그래요 따라서세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면 다 구원하든가 물론 사형리로서 따라서 영접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구원했다고 오늘 영접한 날 당신이 총과입니다 그러면 큰일이 된 거예요 적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취해야겠다 회계 회계가 돼야 되거든요 회계에서 죄 용서 받고 피를 얻고 눈물 좀 흘리고 깨뜨리고 부서져서 회계하고 성령 받으면 확실할 건데 회계도 안 돼 회계는 회계에 성령을 기도해야 회계하고 터지고 죄를 버려야 천국 가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제가 성령 집회로 항상 그렇게 우리 성령을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병도 불받고 회계하고 오직 거룩하게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이 말씀이 깊은데 물론 믿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잘 들어보시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 영의 믿음은 마음은 혼의 믿음은 머리로 믿어요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 봤고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은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자 예수님이 나에서의 피 흘리고 죽으셨다 따라서 그랬다 거듭마 애워 십자가피 부활 승천했네 믿습니다 그거 머리로 애워온다고 될까 물론 애워긴 애워야죠 그것이 믿어지면 나에서의 피 흘리고 죽으시고 하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그 고통가원에서 그 가운데서 죽으셨네 그것이 마음의 뭉클하면 울게 되겠죠 눈물 한 방울도 나겠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프고 고통을 느끼고 일상 끊어버리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은 그 영생을 바라보고 총 바라보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전혀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무감각하고 그게 생명이 있냐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냐고 안 믿었어요 거짓말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정인데 왔다 갔다 다니다가 지옥 가버리면 누가 책임지리냐고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것을 그래 왔다 갔다 그냥 교회 다니고 수박 가닥기 다니다가 지옥 가면 누가 영원한 불못이 다시 두 번 기회를 줘갖고 기회가 없는데 끝나버린 것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 받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축사를 하고 불 좀 받으세요 아주 애굴벗고 사정을 해도 아이고 이 교회는 되게 아주 극성스럽고 좀 편하게 좀 놔두지 아이고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 말씀에 정말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메이좌 주님 제대로 만나야죠 만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의만 의가 우리는 우리 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들어온 것이 의인 된 거예요 칭 의롭게 칭해진다고 칭이라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의의 이름은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바태가 보아같아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팔아 소유는 세상 것 욕심 죄 취미성을 다 버리고 그 소유를 팔아가고 그 밭을 사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세상 것 버리고 오직 믿음성을 자라고 기도적으로 자라고 천국가에서는 이거 오래 내야 될 건데 천국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은혜받고 불받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위력해서는 혼의 구원을 위력해서는 자가 깨지어야죠 자기 부인해야죠 여러분 귀신이 어디 두는가 혼의 이 자기 고집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왜 혼을 깨뜨린가 자 자기 생각 속에 귀신이 꽉 숨어 있어 그럼 팍 깨뜨려 버려야 자기가 고집이 세고 자기가 강한 사람은 귀신을 꽉 품고 귀신을 보호해 줘 귀신을 철벽같이 보호해 줘 안 나가 근데 요거 딱 깨뜨려 버리면 귀신이 들통나니까 가만 나가거든 왜 하나님 권한 주고 어려움 주는 이유를 알아야 돼 혼을 깨뜨려야 그것 속에 귀신이 나가야 그래야 변화됩니다 안 변해요 사람들 자기 주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고집머리가 원수는 고집머리에요 고집머리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 매를 많이 많이 사람이에요 이놈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육도 질병도 치료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뤄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동력이고 파워인데 말씀의 생명인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은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과 생명과 빛은 동의예요 빛이 생명을 줍니다 빛이 있는 곳에 식물도 자라고요 그것이 생명이고요 사실 생명 사랑해주면 살아나 삶아 생명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빛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거루감이 이루어지고 생명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되고 섬기고 품고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사람이 싸나워요 독해요 강해요 얼굴에 사나운 기운이 빠져나가도 안하고 썩나갖고 그거 보니까 썩나갖고 있다는 건 어둠 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순간 근데 다 그걸 이겨야 돼 다시 말해 혼이 깨지고 자아 깨는 것에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죽어야 돼요 내가 귀신 쫓는 얘기 좀 하나 더 할게요 개척이 약 한 20명이나 뭐였을까 제가 개척할 때 저를 도와준 집사님이 있어요 아 그분이 정말 근데 막 개척할 때는 안 도와줘 그래갖고 이제 생판 세신자 갖고 두 명 했는데 열흘 정도 되니까 그분이 왔어요 근데 무슨 일 있었냐면 바로 두 달 위에 옆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거리가 100m도 안 돼 50m, 100m 정도 안 된 교회를 딱 세웠어 와 충격을 느꼈네 나는 신학생이 교회가 탈칸 몇 명 모이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5명, 7명 모이는데 그분이 20명, 30명 금방 모여버려 그 3명의 은사가 있어갖고 아이오는 게 다 가버려 나를 도와주고 함께 그 집사가 그쪽 가버렸어요 그때 신병 처자는 신병 아시나이가 여러분 개척해갖고 한번 그 신병 마음 한번 겪어봐야 알아 아이고 세상에 나가 사랑하고 가진 분이 우리에게 없어지라고 거기에 딱 가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목사 신복대학과 나한테 왔고 뭐라고 했지 아세요? 교회에 저쪽 이사가래 쫓아내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왜 이사가야 그랬더니 한 동네 두 개 있으면 안 된대 자기가 늦게 들어왔고 나 쫓아내려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갖고 등록금 놓고 완행일차 고속버스의 모터 2천원 사이에 약 10시간 차 타고 다니고 54키로 몸에 다닐 때 얼마나 영양식으로 걸려갖고 사냐 죽냐인데 이제 그것도 모르게 나 쫓아내려고 상무국민학교 앞에 이사가래요 우리 교회가 한 동네 두 개 있으면 안 된대요 아니 느끼들어갖고 헛되다 그 어른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나와 같이 기도 그분이 나한테 와갖고 그 목사님 신복되어갖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야 그때 시험 아십니까 꼭 참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픈 게 또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 기도받으러 왔다니까 나한테 이제 교회는 그것 아니고 몸이 아픈 게 나한테 기도해주라고 내 귀신이 나와갖고 쫓았어 그런데 귀신이 나와갖고 뭔 말하자라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시험을 하기가 좋대요 그런데 귀신이 나한테 인격자 나 귀신이 나한테 인격자란 말도 들었네 대사랑 같지만 혼이 깨져야 죽어야 되겠더라 세상에 그럴 수가 그래도 귀신이 쫓아주죠 쫓아주니까 귀신이 나와갖고 나한테 인격자라고 하더라니까 혼이 깨져야 돼 지금 생각하니까 훈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철회하고 하나님 보여줘요 그 강사님 내 앞에 눈물 뚝 흘리더라고 진짜 거기에 파고 갔어요 그 하나 때문에 철회하여 살아갔어 나 살려주라고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켜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게 없어진 게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귀신이 쫓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되구나 여러분 이게 뭔가 오늘 맨 귀신이 쫓는 얘기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서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이요 맨날 남편이 술 먹고 귀신이나 귀신이 더 성질 나고 내가 사랑으로 하면 어둠이 나가요 사랑의 능력이요 나는 귀신이 쫓는 것이 만사는 아니라고 봐 귀신이나 귀신이나 맨날 귀신이 더 찾아온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말기다 범상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안 와 아멘요 보금 안에서 사세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런데 그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불쌍해하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에 쫓아주자는 것이지 보금 우리는 천국을 잘 가야 돼요 보금의 능력이 뭔가 사랑이고 생명이고 그 거룩한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